안녕하세요. 민간임대주택의 기초에 대해서 강의할 분당세무에게 세무사 이상덕입니다. 이전 시간은 의무상을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에 대해서 언급해 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은 가장 많이 여쭤보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전환할 때 어떤 세제혜택의 차이가 있고 그리고 또 실익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는데요. 첫 번째로 단기에서 장기로 전환시 의무임대기간 기산일입니다. 그리고 소주대 두 번째로는 등록시점에 따라서 단기임대주택의 세제혜택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록시점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의 세제혜택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단기에서 장기로 전환할 때 의무임대기간 기산일이 달라집니다. 의무임대기간 기산일 이건 저희가 6강에서 한번 설명해 드렸죠. 그래서 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날 그리고 실제임대 개시한 날 둘 중 늦은 날이죠. 늦은 날로 임대기간이 기산되고 그리고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하나 더 추가됩니다. 바로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날 이 셋 중 늦은 날이 임대의무기간 기산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단기에서 장기로 전환할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임대의무기간이 종료가 되었다면 종료 이전입니다. 종료 이전이 변경신고를 하게 되면 단기 민간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산일이 그대로 적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됐을 때 이때 변경하게 된다면 변경신고 수리일로부터 4년을 역산한 날로 의무임대기간이 기산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4년 종료 이후에 한 3년이 지나고 장기로 전환한다고 했을 때 7년이 다 인정되는 게 아니라 변경신고 수리일로부터 단기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 4년이죠. 이 4년을 역산한 날이 바로 임대기간 기산일이 되겠습니다. 단기에서 장기로 전환할 수 있는데요. 장기에서 단기로는 전환할 수는 없습니다. 등록시점에 따른 단기임대주택의 세제혜택입니다. 단기임대주택의 세제혜택은 지방세 그리고 국세로 나눠볼 수 있는데 일단은 지방세부터 알아보자면 단기임대주택의 경우는 이제 취득세 감면과 재산세 감면이 있습니다. 이때 취득세랑 재산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면접 그리고 취득할 때 취득요건, 등록요건 그리고 몇 세대를 임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호수요건이 각각 적용되게 되죠. 이때는 이제 단기에는 4년 이상, 장기는 8년 이상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 국세입니다. 국세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시점별로 적용요건이 또 달라집니다. 먼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그리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가 배제 혜택은요. 2008년 3월 30일 이전에 등록할 경우에는 임대기간 5년 이상만 임대하면 적용이 가능했는데 4월 1일 이후에 등록하게 되면 단기는 일단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등록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때는 조정지역 내 2018년 9월 14일 이후 취득한 주택을 등록한 경우죠. 이 경우에는 감면 혜택이 전혀 적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임대 개시일 당시 이제 이건 추가적으로 임대 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 그리고 수도권 밖은 3억원 이하의 요건도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등록할 경우에는 단기임대주택은 어떤 걸 받을 수 있냐 바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과 그리고 종합소득세 감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밖에 적용될 수 없습니다. 장기임대주택은요. 단기임대사업자로 적용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 모두가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다만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조정대상지역 내 취득한 주택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단기와 마찬가지로 장기도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또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국세의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각 항목별로 요구하는 기준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 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또는 의무 임대기간 규모 또는 요건을 먼저 확인한 이후에 선택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14강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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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